자신이 돌보던 돌보던 치매 노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요양보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3월부터 8개월 동안 가정집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돌보던 80대 치매 노인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3월 8일에 넘어갑니다. 에게 가정의 간을 강한 호흡을 하다보다는 경험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